1. 세계불교를 소개하다 캄보디아 불교를 찾아와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종교는 불교가 대세이고 그 가운데서도 시바파와 비슈노파의 보나만교의 영향을 받은 상자부 불교입니다. 캄보디아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상자부 불교가 전해졌다고 하지만 지금의 캄보디아 영토가 아닌 몬조구 영토였던 하보마 태국지역으로 기원전 시대의 수반나부미를 말합니다. 아수카대왕이 이곳에 전도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불교가 존재했던 것은 기원 후 5세기와 13세기입니다. 물론 기원전에 뭐 했다고 하지만 다소 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고 본격적으로 들은 것은 기원 후 5세기와 13세기 푸난 왕국대의 불교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묻혀 들어왔지만 확실하게 정치한 것은 아니고 크메르 왕국대에도 처음에는 힌두와 대승이 함께 들어왔다가 13세기경에는 하보마의 몬조구 영향으로 상자부 불교가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불교는 13세기에 그 버마 남쪽 하바마라고 그러죠. 그 몬조구 영향으로 들어와 불교가 지금까지 전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사실 캄보디아의 푸난 왕국 시대에는 주로 정교가 힌두교였습니다. 힌두교는 크메르 왕조의 국교였고 앙코르 왕은 힌두 사원으로 처음 지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상자부 사원으로 사용되었지만 앙코르 왕은 힌두 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에는 20만 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있죠.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는 한때 20만 명의 가도력 신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2만 명 정도의 가도력 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족 종교인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과 30여 년 사이에 불교가 급성장했고 정부 또한 정체실험을 통해서 혼란을 겪다가 지금은 입헌 군주국으로 전향하면서 불교를 더욱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불교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인도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캄보디아 출신 비구들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 불교가 안정돼 가고 있고 비구 승가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사원들도 신자들로 붐비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베트남에 가서 목격한 일이지만 베트남의 상자부 비구는 90%가 크메르 출신 비구들입니다. 베트남의 참족은 15세기에 남부 베트남의 캄보디아 지역은 18세기에 병탄했는데 참족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의 민족입니다. 두 나라 외에 타이에도 태국에도 약 4천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족은 이슬람 순이파에 성하는 무슬림입니다. 참족은 베트남 남동부 해안에 7세기에서 15세기까지 존속했던 참파 왕국의 후예입니다. 베트남은 18세기 남부 캄보디아 지역을 병합하고 자기들의 영토로 삼았는데 이 지역에는 캄보디아 상자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의 대승불교로 전향하지 않고 상자부 불교를 고수해서 1957년 베트남에서 상자부 승가를 설립해서 상당한 고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 및 신경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적은 베트남이고 불교는 친 캄보디아인 상자부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은 사실은 대승권인데 캄보디아 출신 비구들이 거기 많이 있다 보니까 상자부 승가도 선속한다. 그래서 대승 상자부가 공존하는 것이 베트남이죠. 캄보디아 상자부는 1981년 태풍스님을 통합승가의 종종으로 선출했습니다. 담마유세랑은 보수파를 말하고 마니카이는 진보파 분리됐던 것은 통합한 것이죠. 베트남군이 철수하고 1991년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치아누크 국왕이 기국하여 1981년 베트남 정권하에 만들어진 단일 통합승가를 각각 담마유세랑 마니카파를 복원하여 각각 우리 불교로 말하면 정정적인 상가라자 승왕제도를 두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적 망명가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 망명 성직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다라일라마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라일라마는 너무나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세계 불교계에는 달라일라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일종의 망명승려인 마하 고사난다 비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승가는 현재 마하니카이파와 대중파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단마유 보수 전통파가 공존하면서 캄보디아 승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로돔 시아노코 국왕이 캄보디아로 귀국해서 국왕에 취임하면서 전통적인 두 개파의 승가를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카메르 루즈 기간 캄보디아 불교 승가는 엉망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기간 캄보디아 승가를 지켜낸 분이 마하 고사난다 비구 큰스임이었습니다. 마하 고사난다 상가라자 비구 큰스임은 카메르 루즈 기간과 공산주의 정부 후 가도 기간에 해외에서 캄보디아 승가의 상가라자로서 캄보디아 불교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특히 마하 고사난다 종종 큰스임은 해외에서 매년 캄보디아 평화행진을 진행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하 고사난다는 메콩강 삼각주 평원에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부터 절에 가서 댐플보이로 비구드로 잔심부로 뵙는데 눈여겨본 비구들이 승가에 입문하는 것을 이제 권유해서 14세 때 3개를 받고 사원학교에서 중고등 관역을 마치고 프놈펜과 바탕방사원대학들에서 대학관역을 마치고 인도 나반 나란다 대학에서 나란다 대학이라고 했죠. 인도에 옛날에 참 유명했죠. 그런데 지금 또 그 자리에 이제 나바 나바란 말은 새롭다 이 말이지 신 신 나란다 대학에서 이제 빨려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학생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일본산 묘법사 창종교 후주의 스님에게도 대성불교를 사사받았고 사사받았고 캄보디아 전상가라지였던 천낮 대장로 큰 스님에게 불교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정체생을 배웠습니다. 추원낮 종정은 크메르를 보존하신 분입니다. 추원낮 종정 선생님은 프랑스 식민자에서 크메르 정신을 지킨 분입니다. 민족불교와 크메르 언어를 보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분으로 빨려와 산스크르트에서 많은 단어를 가져오는 데 심혈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마하 고산한다 스님은 이런 분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입니다. 마하 고산안들은 1965년 태국 남부 태국 삼림명상 전통사원에서 아잔 단마다로 대선사 문화에서 명상수행을 했는데 그 무렵 캄보디아는 베트남 전쟁 후 내란에 휩싸였고 사회체제가 붕괴됐습니다. 1978년 삼림명상상원에서 타이 캄보디아 국경 난민 캠프로 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수 년간 비구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캄보디아 난민들은 환영했고 그는 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쳤습니다. 퀼링필드에서 가족을 잃은 많은 난민들은 마하 고산한다 비구 큰스님에게 중심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마하 고산한다 큰스님은 포스트 공상 캄보디아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각됐는데 그는 캄보디아 국가 재건과 캄보디아 불교 소생에 크게 기해하신 분으로 1980년 유엔 망명 캄보디아 대표가 되겠습니다. 1979년 폴포터 정권이 무너졌을 때 오직 3천명의 비구만 살아있을 정도였는데 3년 전인 1976년 6만명의 비구가 3천명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마하 고산한다 는 타이 캄보디아 국경에 절을 세우고 타이 군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수계를 주어 캄보디아 비구를 양성했습니다. 1980년 마하 고산한다는 타이 캄보디아 국경 난민 고아들을 돌본 미국 출신 피터 로렌스 폰드 와 함께 목사죠 이번에 목사와 함께 캄보디아 평화를 위해 종교관 미션기구를 만들었고 전세계에 살아남아 있는 수백명의 비구와 비구니들을 귀합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수천명의 난민들을 캄보디아로 강제 송환하려는 데에 대한 항의 대문을 주도했습니다. 1988년 마하 고산한다는 프랑스 파리에서 캄보디아 승가 말하자면 생가라자로 선출되었고 캄보디아 승가가 정식으로 구성될 때까지 임시로 지위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이무려 캄보디아에서는 태풍 비구 스님이 베트남 배경에 대한 캄부치아 민주공화국에 의해서 1980년 캄보디아 연합승가 명의상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92년 마하 고산한다 종종 스님은 캄보디아 정신과 재건을 위한 담마 이에뜨라 평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6일간 125마일을 평화 생명을 위한 행진을 벌였는데 마하 고산한다는 연례 행사로 몇 차례 계속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의 깐디로 불렀습니다. 1995년 1996년 97년 3년 연속 캄보디아의 평화를 가져온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캄보디아 사원을 건립했고 활동하다가 2007년 노생프턴에서 입적을 하셨죠. 캄보디아 그은 현대사는 질곡 그 자체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외세에 의한 강압으로 1863년 프랑스 식민지가 됐습니다. 크메르는 한동안 암흑시대가 인출됐는데 프랑스 보호구로 전락할 무렵 크메르의 왕실 수도는 우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인 푸놈편에서 북속적으로 한 40km 지점에 위치한 푸놈 우동산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왕실 공동 묘지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동은 산스크르트에서 파생된 최대의 최대의 의미를 가고 있죠. 노로돔 은 캄보디아의 국왕으로서 전왕 왕 등 아들로 제4년째인 1864년부터 캄보디아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그는 왕위를 보장받는 대신 실권이 없는 군주로 전락했습니다. 프랑스 속국이 되기전 커메르는 시암의 태국이죠. 시암의 제우국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캄보디아 왕신은 시암과 베트남으로 갈라졌고 노드롬은 시암으로 보내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질이었죠. 시암이 캄보디아를 어느정도 장악하고 있었기에 노르덤문 왓포 사원에서 캄보디아 고강으로 즉의식을 갖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노르덤이 즉위하기까지 에는 오여국절이 많았고 결국 방콕에서 즉위했으나 프랑스 속국으로 전락하여 명목상의 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7년 시암은 프랑스와 조약을 맺고 캄보디아를 넘겨주는 대신 바탄방과 시엠립을 차지했으나 1906년 프랑스와 태국 국경 조약에 의해서 다시 캄보디아로 양도되었습니다. 노르덤 역시 캄보디아로 가기 전 프랑스와 비밀 조약을 맺어서 프랑스 보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왕에 주기하기 전 태국의 보수파인 담마유티카니 담마유티카니카에에서 비구계를 받고 비구 생활을 했었는데 당시 태국 제4대 고강인 몽꽃왕이 비구로 25년간 있을 때 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시암 몽꽃왕은 종교적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시암과 프랑스는 바탄방과 시암 입과 앙코로왓을 태국에 양도한다는 죄악을 맺은 것을 듣고 노르덤은 분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정책으로 캄보디아는 1867년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 보령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왜 인도 차이를 식민지화 했는가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1851년 쿠데타로 항제의 자리에 올랐고 프랑스가 동아시아의 세력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2류 국가로 전략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베트남 진출은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목적이었고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는 영국과 연합하여 제2차 아편전쟁을 치는 한편 인도 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들을 밟아나왔습니다. 1857년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디아스 신부가 살해되자 그는 프랑스의 로마 가토릭 선교사들에 대한 베트남의 박해에 응징하고 베트남 전쟁의 프랑스군은 베트남 주둔을 강요하고자 1858년 전쟁의 개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베트남과 프랑스는 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차차로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질리하게 되고 캄보디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노로돔 왕이 죽자 프랑스는 명목상의 왕이지만 누군가를 옹립해 하는데 노로돔의 형제인 시소아스 모니봉을 선택했는데 그는 황태다 시절 프랑스군 소령을 역임하였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치하에 있었지만 프랑스는 시소아스 모니봉의 아들 대신 시소아스 모니봉의 딸인 시소아스 코사마카 노르돔 수라 마리트 사이에서 태어난 노르돔 시아노코를 선택했는데 1941년부터 1955년까지 왕을 역임했습니다. 1955년부터는 노르돔 시아노코 왕을 강제 대시키고 노르돔 시아노코의 아버지인 노르돔 수라 마리트가 1960년까지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노코는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1953년부터 70년까지 논놀국회가 그를 폐의할 때까지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 후 정치적 부침을 거듭하면서 엎치랍뒤치라 가다가 13년의 추방생활 끝에 1991년 캄보디아는 돌아와서 1993년 왕이 올라와서 2005년까지 왕이 있다가 2012년에 서거 했습니다. 왕이는 2004년 그의 아들 노로돔 시하모니에게 양이 되었죠.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 1978년 폴포트 정권 붕괴 직전 아버지 시아누코와 탈출해서 프랑스에서 20년간 발레를 가르치면서 생활하다가 1993년 캄보디아 파리 유네스코 대사를 역임했고 2004년 새해 국왕에 즉위했습니다.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은 현재 독신이며 독신한 불교신자입니다.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은 시아누코 전 국왕과 두 번째 부인인 노로돔 모니크 시아누코 왕후 사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캄보디아의 근현대 사는 인도 차이나 반도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테라바다 불교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크메르 근현대 고승들의 불교에 대한 신념과 민족 정체성 그리고 왕실의 혼에 힘입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핵심은 이런 13세기부터 테라바다 불교가 정착이 돼가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또 근현대의 아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고승들 이런 분들이 캄보디아 불교를 지켰고 또 왕실에서도 불교를 적극 호원하고 보호해서 오늘날에 캄보디아 불교가 존재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지만 여러가지 지나온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에서 소개했던 캄보디아의 20세기 중반의 현대 고승들인 추원낫 추원낫 이분은 1883년에서 1969년 그 다음에 리비엠 이분은 1879년생인데 이제 1957년에 입적을 했고 또 후원낫 옴솜 이런 비구 장로 큰스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캄보디아 불교가 존속하게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프랑스 식민지 시기 1863년부터 1954년 그 식민지 시기 아래서 캄보디아 불교는 사원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정부는 크메르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켰습니다. 많은 크메르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으려 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어려웠죠.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베트남으로 가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고등교육이란 그들의 통역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비구들은 프랑스 식민지 관료들에게는 식민 정부의 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크메르의 문학과 문화를 바꾸려 하자 크메르 비구들은 그들의 사원에서 이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고토했습니다. 사원은 크메르인들에게 고등교육 기초를 제공하는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분들이 추원낫 르비엠 훗낫 엄솜 같은 비구 장로 큰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 식민지 통치기관에 프랑스 식민지 당국에서는 캄보디아 언어 쉽게 말하면 언어말살종책을 쓴 거지 언어말살정책 그렇지만 거기에 고슴들이 캄보디아의 캄보디아주 크메르 문화와 언어와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예를 썼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 통치자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큰 스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크메르 문화와 언어와 또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항상 어떤 일제치하에서도 불교가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일제에 한거한거 같은 맥락이겠죠. 오늘 세계불교를 소개하다 캄보디아 불교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